신비의 물을 찾아 40만 년 전 지구로 갑니다. 여긴 한반도 남쪽 바다. 이 화산이 폭발하고 굳고 또 폭발하면 마침내 청정성 제주가 됩니다. 그 아래 바닷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. 바닷속으로 흘러든 용암이 굳어 현무암이 되고 바닷물은 수십만 년 동안 이 현무암의 틈을 통과하며 용암의 귀한 미네랄을 얻게 됩니다. 그렇게 탄생한 물. 제주 용암해수. 오랜 시간 제주 태초의 용암이 지켜낸 아주 깨끗하고 수분 에너지가 가득한 물입니다. 이제 이 강력한 물 하나로 안티에이징 하세요. 40만 년의 에너지와 미네랄로 피부에 힘이 채워질 거예요. 제주 용암해수 에센스 이니스프리 제주 용암해수